You are my everything Always my everything 언제나 내 맘속에 My everything 사실 우리 형씨 분이 아직도 키가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맞아요 맞아요 지금 키가 얼마인지 여쭤도 될까요? 지금이 제가 원래 무프로필을 했는데 무프로필이라고 적어놨는데 네 네 진행용이라 지금 아마 184? 5 정도 될 거예요 아 그래요? 네 어머머 머리가 진짜 대단합니다 잠깐 그냥 벗고 내려가 볼게요 진짜 정말요? 예 개간에 내려왔네요 그림이 너무 예뻐요 예쁜가요? 네 10분 쳐라 10분 동안 당신은 전지장남 왕위대입니다 와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오늘 야 나 이거 오늘 한다 이거 형식이 3주 시작합니다 시작 시작 강희야 부장님 뭐가 왜 살찌잖아 너 인마 살찌는데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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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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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arthritis